밥 먹는 동안 사건 얘기하기 없기. 아우, 머리 아파. 좋아요. 아니, 요즘 저 대정에서 완전 혼자 남겨진 기분이에요. 변호사님도 없고 맨날 밥 같이 먹던 전변도 없고. 혼자가 최고지 뭐. 그래서 혼자 계시니까 좋으세요? 어, 좋아. 아주 좋아. 아니, 그렇게 혼자 잘 노시는 분이 결혼은 왜 하신 거예요, 도대체? 그게 궁금해? 갑자기? 네. 저 진짜 궁금해요. 다들 내가 인생에 숙제하듯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사람 만나서 결혼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었어. 아니셨어요? 법률 서면 해치우듯 갑자기 결혼하신 거? 갑자기 하긴 했지. 오래 사귀어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. 왜요? 시간이 돈이라? 아니, 생명이라? 아니, 너무 좋아서. 에? 지금 저 제대로 들은 거 맞죠? 너무 좋아서 안 보이면 보고 싶더라. 혼자서 노는 것보다 재미있는 게 없던 내가 그 사람 없이는 못 살겠더라고. 다시 과거로 돌아가도 난 또 그럴걸. 누구도 대체할 수 없을 만큼 좋았으니까. 그리고 그 사람 덕분에 재희가 생겼잖아. 한 변이야말로 좀 솔직해지지 그래? 네. 쟤가 뭘요? 진짜 괜찮아? 네? 진짜? 네. 변호사님. 식사하세요, 식사. 음? 네.